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사의 윤정호입니다. 법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인 건데요. 국민의힘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고요. 내일 긴급의원총회도 소집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늘 법원 판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화면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이 기상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면 어떻게 하고 하는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용되면 당이 나온다니까요.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냐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죠.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비대위를 설치하는 부분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조용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거죠. 재판부가 일부를 인용했는데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될 겁니다. 비대위가 잘못된 거고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는 정지해야 된다. 본안 확정될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소정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판결문은 16페이지인데요. 이준석 대표 측이 피고를 두 명으로 했습니다. 1번은 국민의힘, 2번이 주호영이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을 상대로는 세 가지를 청구했어요. 최고위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그다음에 상임정국위, 전국위 세 개를 효력정지했는데 이 세 개는 다 각화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준석과 주호영의 싸움이지 국민의힘은 당사다 적격이 없다. 각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부분은 제가 보기에 보통은 절차 가지고 다투는데 판결 보니까 절차적인 하자는 전혀 없어요. 이 말은 최고위 상임정국이 전국의 절차는 적법하다. 다만 실체적으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주호영 대표를 비대위원장에서 뽑고 만약에 전당대회를 하면 이준석 대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색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이 보통의 경우는 정당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따지지 않고 혹시 절차가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따진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내용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라는 데 대한 판단을 하면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억지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의 본인이 가져야 할 권리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비대위 체제는 정지시키는 게 맞다.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전순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가처분 인용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비극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의 법관의 판단이 개입된 걸로 볼 수 있고 사실 이 문제는 가처분 인용이라는 사법부 판단까지 넘어가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을 판단하고 수습을 해오고 마무리를 줬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 내부에서 권력 단순 싸움입 사법부에 이양되는 바람에 사법부에 모든 걸 의존하게 되는 대한민국 정치의 시스템적 문제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게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법부 의존하는 이러한 행태가 좀 자중돼야 될 필요가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처분에는 두 가지입니다. 신속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중대한 절타적 하자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절타적 하자보다는 실체적인 하자, 특히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만들어냈다는 실제적 하자를 이유로서 인용된 케이스가 굉장히 저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랬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는 기각하든지 각하는 아니더라도 기각하는 예가 많았는데 이 본안 내용,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 당이 비상이다, 아니라를 놓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최 편집장님, 정치권 많이 취재하셨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전소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당 내부의 문제나 정치권 내부의 문제는 사실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윤리위원회부터 넘어가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당원권 정지를 한 것도 이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한국 정당 사상. 그러다 보니까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준석 전 대표가 승복하지 않으면서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렇게 보면 결국 이제 어떤 정치적 해법 이외의 방안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충돌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정치적 해법이라는 걸 당내에서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 가처문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이유는 과거의 여러 전례나 이런 거로 볼 때 정당 내부일은 대개 정당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온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봤을 때 이제 법조인 중에 일부 법조인 중에는 그건 근데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1말에 뭐 이제 이변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절차적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면서도 그 실제 내용. 과연 국민의힘 상황이 그러니까 8월 5일에 이게 이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이 정당하냐.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황정수 부장판사가 그거는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희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뭐 법원의 이 가처분 신청을 지금 이제 인용을 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비상상황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럼 비상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럼 뭐냐. 저는 이게 환자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의사는 아픈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떻게까지 지금 얘기를 했냐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비상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사법부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의 본안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한 것을 지도부 그러니까 당대표를 바꾸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비상상황을 만든 행위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어떤 예단이자 하나의 규정이다. 이게 그냥 이준석 대표를 그야말로 당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꼭 그래서 그랬을까요? 많은 여러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지도부가 재기능을 못하고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뒷받침을 못하니까 내린 그런 정치적 판단을 무엇을 근거로 당대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과연 법리적 판단이냐 법리에만 입각한 판단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을 텐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방향이 국민들께 우려를 드리고 지금 또다시 그야말로 이제는 비상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아주 절실하고 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정치권에서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흔치 않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판결이 한편으로는 썩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명 중에 4명만 참석해도 어결하더라. 사실 그거는 어결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나 혹은 민주당도 그럴 수도 있는데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들을 그대로 지적해서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운영되더라는 것으로 인용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고 또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이 일을 다시 결과적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결과적으로 윤핵관들의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해왔던 것에 대한 확인의 부분이라서 내용이 끝나지 않고 또 하나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음 차원에서 재판부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서 질의 멸려를 한 어떤 또 법정 공방을 할 텐데 민생은 누가 챙기냐 이거죠. 어제 연산회를 하고 나름대로 당정 간의 호흡을 가다듬는데 이렇게 들커면 사실 결과적으로 정기국회 앞두고서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또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오늘 도대체 뭐였는지요? 법원이 당헌 대96조를 조목조목 판단을 했습니다. 당헌 96조에 비대위 설치 조건이 있는데 보통 이게 세 가지입니다. 당 대표가 거리가 됐다. 이렇게 당에서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6개월에 당직이 정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당 대표의 지금 직무가 정지가 돼 있고 최고위원들이 여러 명 사퇴를 한 상황이어서 이거에 사실상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고 이게 당에 대한 비상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비대위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걸 이제 상임위 정국위원회에서 인정도 하고 당헌을 해석하는 곳에서도 이게 비상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요. 당 대표가 거리 된 게 아니다. 6개월 당무 정지가 되긴 했지만 6개월 된 돌아오는 거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다. 어떻게 이게 거리 상황이고 비상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거는 기능이 유지가 됐다. 비록 4명이긴 했지만 와서 의결을 해서 안건을 넘기기까지 했는데 그게 어떻게 최고위 기능이 없다고 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기능 상실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는 비상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거지 그 당시는 아무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걸 통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려는 시도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당내에서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법률적으로 따져서 이게 정치적 행위라기보다는 일반 회사에서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억지로 만든 거라고 판단을 내린 셈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번 볼게요. 8월 2일 최고위에서 전국위원회로 안건을 넘기죠. 비상사탐인지 아닌지 이런 데 판단하고 비대위로 넘기기 위한 넘겼는데 원래는 9명의 최고위원회의 멤버들이 있습니다. 참석 멤버들. 대표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고요. 그다음에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은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인원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를 뽑힌 분 그리고 지명된 분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요. 8월 2일에 이준석 대표는 당무가 정지가 된 상황이었죠.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 이 4명이 참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배현진, 윤영석 이 두 의원은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었습니다. 다만 사퇴서를 내지 않았다고 그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석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당에서는. 대신에 조수진 최고위원 사퇴서를 냈습니다. 8월 2일 전에 냈습니다. 김재훈 최고위원은 이미 그전에 지방선거 나간다고 그만뒀던 거고요. 정미경, 김용태 이분들은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표도 내지 않았고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적 인원이 조수진 의원 그만뒀고 김재훈 의원 그만뒀으니까 7명 중에 전체 재적이 7명이다. 그래서 그중에 과반인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 4명이 참석했으니까 의결정보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찬성했기 때문에 비대위로 전환에 대한 안건을 넘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의결했지 않느냐, 법원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최고위 기능이 없어졌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인 거죠. 4명이 참석해서 기능을 유지했다고 법원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본 겁니다. 당에서는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소집까지 해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법원 판단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소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는 정상적인 의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상임정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사퇴 표명한 사람을 아직 효력이 안 생겼기 때문에 참석식에서 한 번 의결한 거 아닙니까? 저는 법원에서 이런 걸 제대로 정치에 대해서 법원이 정치를 항상 평소에 관심까지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하고 법은 다르거든요. 따라서 너무 서류 몇 장만 보고 판단하는 게 문제가 있고 우리 당헌을 해석할 때 세 개 아까 앞에 했잖아요. 그게 대등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대표가 권리되거나 최고위의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그 앞에 두 개는 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때 제가 당대표가 권리,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이준석 대표 6개월 정지가 권리는 아니죠. 사고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 번째 예시 중에 최고의 기능 상실. 그때 최고위는 이 당시에 정미경하고 김용태 두 명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하고 돌았었잖아요. 결국 김용태 의원 한 명이 있는 게 이게 기능이 유지되는 겁니까? 한 명이 있으니까 나머지 뽑으면 충원하면 되니까 정상적이다. 이 판결이 말이 됩니까? 정치를 아무리 판사가 몰라도 어떻게 한 명, 청년 남아 있는데 이게 정상이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괄적으로는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임정국위원회하고 정국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정국이 숫자가 천여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SNS 투표했죠? 그 정국이 천 명은 당을 아끼는 당의 간부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개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한 명이 비상상황을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천 명이 당을 아끼는 당의 지도청에 있는 정국위원들이 비상상황이다. 이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판사 한 명이 정치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이게 판결입니까? 저는 이 부분은 바로 고등법원에 항구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앞으로 이런 부끄러운 판결이 다시 놓고선 안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굉장히 흥분하시는데 판사의 판단은 또 나름 법적인 근거를 갖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전에 관례처럼 당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는 게 거의 반행처럼 되었던 부분을 황정수 부장판사는 그 내용까지 짚어봤다는 거죠. 당내 민주주의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은 대표를 내치는 상황인데 이 천 명 가지고 되겠느냐. 전당대회 한 만 명쯤 오고 국민도 같이 뽑는데 그 사람들의 뜻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근거를 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이렇게 또 당에서는 반발을 하더라고요. 지금 당원 전당대회에서 물어보면 거의 다 비상상황이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거는 무시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아니, 저는 법률적으로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법률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본다면 8월 2일 상황을 보자는 거죠. 8월 2일 상황이면 7명입니다. 최고위원이. 그래서 사실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라는 게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7명 중에 4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거 맞죠?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죠? 4명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참석해서 결의를 했어요. 그것도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서 비정상이 있는 거예요? 비상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8월 2일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8월 2일 기준을 정치적으로 보면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작동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 5일 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이라고 몰고 간 거는 8월 2일 날까지 정상이었는데 8월 5일 날 갑자기 기관이 최고위원회에서 상임정국위원회로 바뀌면서 비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예 황정수 부장판사가 정당 문제는 간섭을 안 한다. 사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황정수 부장판사의 내용 분석은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8월 2일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거기에서 조금 더 법조인들이 이걸 정밀하게 들여다봤다고 한다면 만약에 과반 출석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한 명 정도가 더 사퇴를 하면 7명 중에 예를 들어서 3명밖에 안 왔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상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최고위원회의가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이걸 8월 5일 날 비상상황이라고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규정을 한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 황정수 부장판사가 저런 식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위원회의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정당하게 하게끔 당에서는 억지로 사퇴 표명한 사람까지 사퇴에서 안 냈다고 데리고 와서 다시 의결정국수 맞춰서까지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최고위원회의 때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비대위 설치에 대한 걸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지금 비상이라고 최고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 판사는 제대로 작동되는 걸 억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8월 2일 최고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건 자체가 비대위 전환으로 가는 안건이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의결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 건데 정당 내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황 판사는 이게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억울해졌다 이렇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판결 내린 황 정수 부장판사, 여당에서는 곧바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고 재판장의 월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전수님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어떤 무슨 법 연구회 어디 출신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프레임을 쓰이는 것 자체는 저는 약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행태로 갈 수 있어서 그거는 좀 자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절차적인 것들을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가처분이 원래 중대한 절차적 하자임에도 실체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런 이준석이 아마 이준석 당대표가 이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골리약과 싸워 이긴 다윗의 모습을 결국에 만들어진 행각이 되지 않았나. 그런 행태로 결국에 가게 된다면 이게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절차적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를 만약에 제기를 했다면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시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숙고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요. 최고위원회의 남아있는 사람이 권성동, 성일종, 김용태 세 명이거든요. 그럼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나 두 사람이 나 안 할게. 그러면 진짜 혼자 남은 비상 상황 아닐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유경 의원님. 네. 그래서 그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후속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이 판결의 문제점도 저는 같이 있다고 봅니다.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이 됐지만 이게 보통의 민법상의 어떤 사회단체나 또는 기업의 이사회나 이런 것과 정당은 다릅니다. 정당에서 얘기하는 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사랑받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정치 행위를 최고위원이 됐든 당대표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초래되는 것이 저는 넓은 광의의 범주의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상 상황을 기계적으로 최고위원이 사퇴를 언제 했고 사퇴 표명을 하고 의결을 했고 이런 걸로 지금 재단을 해서 비상 상황이 아니니 과거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정당의 자치권과 정당의 자율성에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냐 이런 거를 지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이제 다시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오면요.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대표 지위에 있던 이준석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라는 초유의 윤리 징계를 받았을 때 그 지도부를 단순하게 그걸 문외해석을 해서 이거는 그냥 거리가 아니고 사고다라고 그냥 권성동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바로 넘어간 그 행위부터가 지금 이것이 일파만파 일을 키우는데 하나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절차들은 굉장히 기계적인 절차가 되고 이 사법부에서 그것을 비상을 만든 행위라고 하는 단추를 제공하게 됐다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 판결이 해석의 여지는 찬반이 있을 수 있고 해석은 달리해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다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제가 다시 당의 운명을 쥐고 가야 되겠군요. 했을 때 그것이 의원이든 당원이든 국민들께서든 이것을 얼마나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을 이준석 대표는 그 길을 또 열어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 현 지도부든 이준석 대표든 그 양비론적 시각에서 어느 쪽도 지금 승자가 아니고 이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내일 의총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됐습니다.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 이게 정말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정당 자치의 헌법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이의신청을 했고 그 이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권성룡 원내대표께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진을 맞춘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규라든지 그 다음에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입니다. 좀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시는지는요?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조영 비대위원장 참 복잡할 것 같아요. 비대위원 다 구성하고 이제 막 출범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어제 연찬회까지 하면서 결의를 다졌는데 오늘 청천벽년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죠. 본인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비대위원에 대한 권한도 사실상 정지되는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최병욱님, 최병욱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잘 생각해보시면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비대위원은 물론 이 판결문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언급이.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다 지목하고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당연히 한 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법률적인 해석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보면 그거는 다 한 세트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같이 정지됐다고 보는 게 정치적으로는 맞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물론 이게 첫 번째 가정신청 결정문입니다마는 이 결정문이 취지에 적합하게 지금부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고 그다음에 송일종 정책위원장 사퇴하면 사퇴 안 한 사람은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한 명 가지고서 당원 단계에 규정된 대로 최고의 기능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결정족수 안 되지 의사정족수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진짜 비대위가 저는 솔직히 가능한 거예요.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서 비대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제 진짜 이게 비상상황이라니까요. 이건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봐야죠.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 판결문의 취지를 살리자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원 단계를 보면 사퇴한 최고위원들은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를 한 명 빼놓고 다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거야말로 정상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냥 문면만으로 해석해보면 그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거는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굳이 또 하나의 정도를 얘기한다면 김용태 최고위원 물론 설득한다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해서 김용태 최고위원까지 다 사퇴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비상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비대위 절차를 다시 밟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일 변호사님은 생각이 좀 다르시죠? 저는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가처분의 결론에 대해서만 기팔력이 있고 그 판결의 이유나 판결의 취지 이거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기팔력이. 따라서 판결의 취지를 보면 조영 비대위원장을 결의한 전국위원회가 무효다. 그러면 무효가 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영입했으니까 치진을 본다면 저는 비대위가 전체 기능 상실이 맞는데 그렇지만 은밀한 논리로 보면 비대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국위원회에서 다 비대위원으로 선임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사가 10명이 있는데 한 명의 이사가 직무정지 당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법 논리만 본다면 나머지 8명의 비대위원이 그냥 비대위 하면 되는 거죠. 조영 위원장으로 빠지고.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원장 대리해서 8명이 하면 그게 법 논리에는 저는 반하는 건 아니다. 아마 법의 판결의 취지나 내용 중에는 정치적으로 반할 수 있지만 은밀한 법의 석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정치적 해법을 보면 정치적 해법은 이재에게 권성동 대표 사퇴해야 됩니다. 이 정도 지경까지 왔으면 본인이 그때 몇 번 실수했습니까? 문자 공개부터 시작해서 이재에게 진짜 깨끗하게 사퇴하고 그러면 상임정국위원은 정국위 의장이나 상임정국위원 4분 1이 요구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짧은 기간의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수습하는 저는 이게 정치적 해법으로 봐요. 김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 부분은 서병수 의원님의 말씀, 정국위 의원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터뷰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가 정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직무대행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이 문자 공개된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상사항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비판하듯이 이제는 비상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태를 가지고 지금 판결에 대해서, 인용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시 한 번 그렇게 당원들의 총리를 가진다면 사실은 비대위를 총사태시키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비상선언을 하고 주혜영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비대위원을 재선임하는 그런 어떤 빠른 조속한 어떤 결의가 있고 다시 한 번 의총을 통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정말로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를 다 갈아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의총에서 다시 한 번 그 재결의를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지금 판결을 한 건 지난번의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 상임위 다시 열고 상임위 경국위원을 열고 거기서 비상사항을 의결을 하고 정말 지금 최고위원 3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새롭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 그러면 전수임 변호사, 그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했던 이 이후,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의 시나리오가 3개 정도인데 처음 거는 권선동 원내대표 체제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해서 남은 최고위원과 새로운 최고위원들이 전국위원회로 선거로 해서 다시 따로 열리는 방법.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들에 반영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시도를 하는데 바로 문제가 됐던 게 당원 96조 1항이잖아요. 국민의힘. 그래서 이 96조 1항에 대해서 개정 작업을 한 다음에 한마디로 당대표의 권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위 기능 상실 파트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한 다음에 다시 비대위 전환 절차인데 이건 사실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번 가처분 인용에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 문제점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방안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이겠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과 같이 친융계 분들이 다시 창당하는 그런 방안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이의신청하고 항고하고 이런 법적 절차를 따져서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긴급의원총회 소집했는데 내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지역에 가는 사람들 무조건 와라. 이거는 필참해야 한다. 이렇게 비상상황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경 의원님 내일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내일 현재 상황에 대한 의원들과의 확실한 공유 그러니까 가처분 인용 결정의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도 짚어볼 것이고 더 중요하게는 향후 당의 활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면 일단 즉각적으로 이의신청은 했다고 합니다만 그 이의신청이 동일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다는 것은 사실상 사정변경이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할 여지가 없고 어찌됐든 이 사법 리스크, 이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국민의힘이 갈 길이 지금 너무나 급하고 바쁩니다. 따라서 내일 의총에서는 정말 이 정치적 패법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그것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내일 의총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의원들끼리 아마 아주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일 의원총회 하면 아무래도 지도부에 대한 성토라든지 책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최 편지장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이게 당내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재신임을 물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서도 논란이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부총지라는 문자를 공개한 사람이 공개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사실은 사진을 찍힌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이 사태에. 그런데 그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당직을 유지하고 어찌 보면 책임이 조금 덜한 최고위원들만 다 사퇴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모양새가 됐어요. 그런 점은 아마 당원들한테 또는 의원들한테는 재신임을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국민들,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아마 눈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 그런 게 정치거든요. 국민 눈높이를 맞춰가야지 자꾸 국민 눈높이를 본인, 국민의힘이 바꾸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번 사태도 결국은 여기까지 온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정교하지가 못했어요. 8월 2일 날 정말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면 저는 지금 같은 법원 결정문이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리하게 원래 목표했던 바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지금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뭘 수습한다?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앵커께서 잠시 한 번 언급하셨듯이 지금 이제 최고위원이 3명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비상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아예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정 정책위장이 사실은 책임이 있잖아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나면 최고위원이 한 명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는 저는 법원도 아무리 무슨 우리 법 연구에 아니라 어떤 판사라도 저는 비상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대위 체제를 다시 만들어라. 절차상 하자가,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도록 저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사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비상일 거냐 아니냐 이건 또 그때 판단과 좀 다르지 않겠다 싶긴 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3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3명에서 2명이 사퇴하면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한 명 남으면 그거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시기로든 지금 비대위 체제를 꾸려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한다는 거는 이미 지나갔던 거고 되돌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좀 봐야 될 텐데 이준석 대표는 오늘 결정이 나기 전에 한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직무정지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냐에 대해서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거 인용이 되더라도 또 이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또 고쳐서 다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당이 아마 희화화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감수하면서 하겠다면 안 말립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당이 여당이라는 곳이 큰 길로 안 가고 작은 길로 계속 구석구석으로 다니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인용되면 책임 소재 가려야 할 거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데 오늘 오후에는 이 결정이 나니까 방송 출연을 취소했대요. 그러니까 만약 인용되면 그냥 계속 조용히 하겠다 했던 말을 지키는 건지 모르겠는데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떨 것 같아요? 서정익 변호사님. 본인은 여론전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침묵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재판을 보면 두 가지 점에서 미완성이에요. 하나는 이게 본안이 아니고 일단 가처분이 불가하다. 이 말은 본안에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처분도요. 우리나라는 삼심제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도 먼저 이 신청을 하면 황정수 판사가 한 번 더 보는 거죠. 그거는 저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봐요.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거는 괜히 법원에서 고민하는 척하지 말고 오늘 이 신청하면 내일 기각해라. 바로 고민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 또 들고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이미 결론은 내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러면 바로 조속하게 기각해주면 바로 고등법원에 가면요. 저는 한 2, 3주 안에 다시 판결이 논다 보거든요. 저는 이번 판결은 정말 부끄러운 판결로 봐. 저는 가장 책임자가 황 판사를 봅니다. 판사가 판결이 팩트도 많이 틀렸어요. 잘못됐지만 저는 고등법원에 감히 아무래도 더 오랜 경력의 세분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고등법원에 항공하면 변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우리가 삼심지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조속하게 대법원까지 가처분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본안은요. 그런데 해봤자 이게 아마 나중에 각화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안 재판은 2, 3년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익이 없고 저는 가처분을 대법원까지는 가봐야 된다 이래 봅니다.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분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황 판사가 본인이 결정할 때는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했을 것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법상식이나 법원 측에 따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소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하다는 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예전에도 가처분을 인용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판사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체 소속이어서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지금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품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굉장히 모욕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시죠. 아까 제가 품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낀다고 한 거는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들끼리 사고치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결국엔 그 해법으로 이준석을 자르자. 이렇게 결론된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뭘 품는다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수였고 엄청나게 저한테 때린 다음에 너를 품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만약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건 잘못했다 미안하다 했으면 그걸 되돌리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리가 마음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면이 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보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뭘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행동일까요? 아니 본인도 사실은 본인은 당 윤리위원회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고 비대위로 넘어가는 과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법적인 어떤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기 합류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당의 일은 사실은 정치적 해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한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직권당 대표였던 사람이 여기까지 오도록 한 이런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신군부에 비유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물론 그것도 자기 항변일 수는 있으나 비유도 적절할 때 그게 국민들한테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표도 당연히 여기서 반성하고 본인 표현대로 잠적을 하든 뭘 하든 당분간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품어야 한다 하는 표현은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품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품어야 한다는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결국 거기에서 또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여기서 완전히 결별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본인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가 정치부 기자를 해본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정말 성립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대표인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대통령과 동급으로 봐야지 어떻게 자기가 품어야 할 대상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일단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대통령하고는 거의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그걸 아래위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한 불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전혜경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내일 의총한다고 하는데 제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한심한 모양새가 어떤 모양새일까 이렇게 보면 한쪽은 승리감에 도치돼 있고 한쪽은 또 그 승리감에 뒤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본안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의의 신청해놨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안을 또 질질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 제일 저는 내일 벌어질 수 있는 가장 한심한 모습이고 이걸 피해야 일단 활로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태까지 오는 데 있어서 계속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첫 단추가 잘못 낀 데 대한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시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본인도 억울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까지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처분 결정이 일단 오늘의 승리감을 만족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당대표로 있던 국민의힘, 직권 여당에게 큰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결과 그거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결단을 저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본인이 이게 법적으로는 어찌 됐든 부당하게 밀려났다는 것이 일부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졌다면 다시 지도부로 이준석 대표가 그럼 6개월 후에 돌아와서 이 국민의힘을 이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지만 적기를 맞았다.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운신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위기 상황은 좀 남아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런저런 뇌물이라든지 무슨 성적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진실일지 아닐지 그런 거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징계를 받게 된 사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제대로 표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깔끔하게 해소돼서 정말 윤리위의 징계 자체가 무의미했고 정말 어리석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아닌 경우라면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책임돼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의 행동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면 정치인들이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시죠. 오늘 제가 기준으로 닫고 가겠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석 물가도 잘 잡겠습니다 여러분. 중앙부처가 또 어떻게 도와드린 것 때문인지 제가 직접 좀 챙겨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제가 길을 좀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거 좀 배출이 좀 불고 있습니다. 이건 애기들도 여겨야 되나? 아니 어른도 지금 목베개인데. 아 목베개. 이거 하나씩 다 해볼까. 이불. 이불은 좀 이게 인견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아야 돼. 아니 이게 다 이미 있어가지고 이불만 내가 안아야 돼. 알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 하면 괜찮네. 오 고맙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씩 지금. 이불도 사고 벽에도 사고 전통시장 가서 현장 행보 또 계속했습니다. 첫 편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낮은 지지율이 일부 반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뭐 100일 남짓 지났는데 사실은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과연 단시일 내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데에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국민의힘의 어찌 보면 심장부입니다. 대구에서도 또 이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도 힘을 받으려고 한다면 서문시장을 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부 신청이 일부 인용이 되고 어쩌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또다시 혼란에 처해서 빛이 바랜 느낌은 있지만 본인이 이제 국정동력을 좀 회복하고 뭔가 기운을 받는 데에는 대구 서문시장만 한 곳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최근에 대통령실에 감찰도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쇄신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서문시장을 방문하고 난 뒤에 대통령실에 대한 쇄신 그다음에 당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번 뭐 내일일부터 주말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처방을 내놔야 하는 시점 뭐 이런 거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 대통령 오늘 뭐 대구 시민들만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서문시장 찾은 거 여러 차례였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인과 지도자는 민심이 흐르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요. 제가 자주 찾아뵙고 또 대구가 올 때마다 서문시장을 찾아뵙습니다. 전통시장은 민심이 모이는 곳이고 민심이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서문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오랜만에 뵙니까 더욱 기쁘고 힘이 납니다. 선거 때도 여러분 여러분 찾아 뵙고 또 당선인 때도 왔지만 취임하고 다시 이렇게 뵙니까 정말 그 선거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시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제가 홍글때도 우리 서문시장과 대구 시민 여러분들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준이 받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통시장의 성지 서문시장을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강회가 새롭습니다. 결승 테이프 제일 먼저 죽기 살기로 뛰어서 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문시장만 오면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자꾸 들어야 이게 잊어먹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이 유출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윤 대통령 오늘 서문시장 가서 길을 많이 받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표정은 좋아 보이네요. 어제는 한미연합훈련 일찍 프리덤 쉴드가 시작된 지 나흘째였죠. B1 전시지휘소를 찾아 훈련 상황을 또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전유경 의원님 민생도 챙기고 안부도 챙기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마 답답함이 제일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일 동안 어쨌든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민들께 잘 도달되고 있느냐 또 성과를 내고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그 가운데 이걸 뒷받침해야 되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나 또 추후에 예산으로나 뒷받침해야 되는 이 국회 상황이 이제 어떻게 안정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매우 많은 관심이 가지고 계실 텐데 어쨌든 국정은 매일매일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연합훈련도 지금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훈련으로 이제 전환이 돼서 되고 있고 또 원전 또 우리가 또 세일즈도 성공을 했다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대통령의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이것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재반 정치 여건이 빨리 좀 정상화되기를 그런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네, 을지연습이란 잘 아시겠지만 전쟁이나 국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민의나 관의나 군경이 모두 이제 하나가 돼서 능동적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고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정말 중대한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미연합훈련과 연계해서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여기서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무엇보다 북한이 계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을지훈련 자체는 환영을 하지만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게 을지연습 기간인 만큼 술을 먹지는 못한다. 우리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같이 즐겁게 하자라는 훈련에 임하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체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좀 술을 마셔야만 마음이 즐겁고 을지훈련 자체가 엄중한데도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 점이 약간 아쉽고 또 대통령은 술을 안 마셔도 국민의힘 연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술을 마셨다는 해당 기간 중에 술을 마셨다는 점에서도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안보태세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점 자중화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찬의 이야기 잠시 돼 좀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어제 한수원은 또 희소식이 하나 왔었습니다.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만일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을 뿐 아니라 저 역시도 이 원전 세일즈를 위해서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원전 수주 3조 원 규모가 됐는데요. 김영지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출을 노력했습니다만 결실이 윤 대통령에게 돌아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모든 세일즈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네 나라들은 어떤데?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일즈가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패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그런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시적절하게 국익을 우선순위를 두고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지금도 그 기간 동안에 원전 전문가들이 해외에 유출돼 있다든지 상당히 많이 지금 원전의 그 동력들이 지금도 굉장히 부실한 편입니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저런 정책을 빨리 가다듬어서 다시 정상 복구하고 저렇게 세일제로 나선다면 그나마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권의 리더, 현 정권의 리더 공무원들이 만약에 일을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치아를 하시고 보상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에 그 원전 수주권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기 전 1월에 한수원 사장인 정재훈 사장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미 논의가 됐고 구체화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정권의 한수원 사장인 정재훈 사장의 공의라고 오히려 볼 수 있어서 이러한 것들 공무원들이 일을 전 정권에서 했던, 현 정권에서 했던 계속 연기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거를 좀 치아해 주시고 계속 추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했다고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원전 수출에 대한 거, 원전 생태계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그 길이 빨리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건데 좀 사장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안타까움들도 여러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고위공직자 재산 현황 공개됐는데 윤 대통령 재산 얼마일까요? 76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재산은 한 5억여 원 되고요. 나머지 71억여 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 1억이 줄었다고 그러고요. 50억 정도가 또 예금으로 들어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가 원래 재산이 많았으니까 윤 대통령의 재산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연찬에 어제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첨신청 인용되면서 조금 매금 빠졌습니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과 윤 대통령 그리고 장 차관들이 같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원팀을 외쳤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하신 대통령님께 감사와 환영의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화이팅해서 더 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도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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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좀 인상적이었던 말이 그거 같아요. 이제 전 정권 핑계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 당정이 하나 돼서 오로지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어제 연찬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당의 역할, 국민의힘의 역할을 다잡기 위해서 열린 연찬회인데 공교롭게도 가처분하고 이렇게 엮여서 좀 퇴색이 됐지만 저 자체의 자리가 아마 의미 없지는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내각도 전체, 그리고 관련 지자체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장까지 함께해서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의기투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기투합이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분열과 갈등 때문에 우리가 동력을 잃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찬회에서 저렇게 의기투합을 한 거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연찬회에 참석한 건 제 기억이 없는데 아마 상당히 드문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말씀 중에 당정이 원팀, 이걸 상당히 와닿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당정이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 정권이 무너졌어요. 당정이 하나 돼, 혼연일체가 됐을 때 정권이 성공했거든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얼마나 당정이 분열되고 그래서 불행한 탄핵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당정이 이제는 하나가 원팀이 돼서 국정의 책임 주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좀 나아가고 그리고 두 번째 오로지 민생. 그렇죠. 결국 정치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민생입니다. 오로지 민생만 보고 국면만 보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찬회 테이블에는 전혀 지역 특산품이죠. 오미자 주스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선물들도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대구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이 본인 별명이 홍카콜라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콜라를 또 선물로 했고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 명물 호두과자 이렇게 보내서 연찬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찬회는 장 차관들도 같이 참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인기 많았던 게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합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래 대통령께서 8시에 이석하시는 걸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식사가 끝날 미렵 한 8시 조금 못된 시간 참석해 있던 의원들과 일일이 기념촬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소요가 돼서 최종 한 20분경 떠나셨고요. 식당 테이블에서는 강료들하고 의원들하고 기념촬영을 덜어 있었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건 역시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형 장관, 김은혜 수석 등에 대해서 덜어들어 모여서 기념촬영이 있었습니다. 최편의 주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의 국회 법사위 등에서 공방을 벌이고 그러면서 전혀 밀리지 않는 아마 그런 평가를 국민의힘은 하고 있을 거고요. 상당수의 중립적 위치에 있는 분들도 저 장면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가 대단하다.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대권 후보 반열에까지 오르고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연찬회 참석자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거기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역시 실세니까 실세와 뭔가 이때 사진 한 장을 찍어두자 하는 분위기도 없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알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장차관과 전체 외청장을 대거 대동하시고 연찬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그 모양이 어떻게 보면 다른 해석으로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장차관과 외청장들은 국민의힘의 정당이구나라고 마치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었고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원한 스타 장관이시가 환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서 이준석 당대표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번에 법사위 같이 야당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할 때 왜냐하면 상대방을 이겨야 좀 직성이 풀리고 어떤 조롱도 서슴치 않는 모습이라든가 상대방을 제압하는 모습 그게 순간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이 승리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순간의 승리가 아, 저 사람은 큰 그릇은 아니구나 순간순간의 승리에 의해서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동훈 장관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양날의 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 너무 강한 모습에 대해서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 측에서는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민들이 또 평가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눈길을 끌었던 사람이 바로 장재원 의원입니다. 이른바 윤해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기 10분 전에 연찬 회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역시 장재원이다 이런 말도 하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장 의원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그런 도도가 많은데 이게 진짜 사실과 의원님 말씀해 주시고 가시죠. 아니 오늘 우리 연찬 회장 원수와 아이돌 아닌데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잘 정리해가지고 당정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조언 조사에 대해서 하잖아요. 네. 전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장재원 의원이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을 맡아서도 또 대통령의 직은에서 또 초기에 대통령실과 내각의 구성에도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 부분이나 당이 갖고 있는 난맥상에 대해서 대통령께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과 마음이 본인도 참 힘든 시간 중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외부에서 실세, 실세 이렇게 부르는 것도 대단히 부담이 될 텐데 어찌 됐든 대통령의 주변에서 한 발짝 물리적으로라도 떨어져 있으려는 모습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저런 모습도 갖는 것도 본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님, 권력의 실세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합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숙제겠죠. 그런데 어제도 배치를 보면 비대위원들하고 대통령님 이렇게 앉으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도 문제일 것이고 또 한편으로 머릿속에 혹시라도 장전웅은 머릿속에 내일이 가추분 인용 판결날인데 오늘 연찬을 해? 이런 어떤 걱정 또 혹은 본인이 아니게 대통령과 이렇게 화답하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으로는 대통령실 진짜 이것들이 판단이 있는 거야? 오늘 같은 날 여기 오고 이런 부분의 생각들이 와갈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고요. 지도부가 아닌 입장에서 볼 때 이걸 가추분 인용 뒤에 이런 연찬을 해도 되고 대통령님은 그동안에 당은 네 모르겠다 이렇게 해놓고 사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 청와대가 있었으면 대통령님이 이미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모셔서 이런 자리를 했을 텐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오셨을 수도 있는데 매우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거든요. 정당 행사에 장관들 데리고 간다는 게 그 정상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전원의 보이지 않는 불만 이런 이석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가추분이 오늘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미 오래전에 잡혔던 일정이니까 그리고 정기국회 앞두고 정부 여당과 같이 예산행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로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취임식에 등장한 이후 처음으로 어제 강남 쪽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국민일보였나요?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사진을 찍었던데 유영아 변호사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서울에 왔을까요? 글쎄 그 동석자들이 누군가 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저 왼쪽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두 명이 보이는데 누군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온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그냥 추정컨대는 사실은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지금 107일 만인가 그렇죠? 저 정도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내려가기 전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대개의 경우는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 정기검진차 서울에 와서 누군가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던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건강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차 왔다가 식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오랜만에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민주당 의원 최소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지난 2016년에 했던 이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우기는 지금까지 최소원 시대가 해먹은 거는 끔값입니다. 끔값. 사드로 인한 커미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민석 의원이 당시에 최소원 씨가 미국 방위 사업체죠. 로키드 마틴사와 결탁해서 사드배치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경찰은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부분도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근거를 못하는 이상 허위가 맞고요. 그리고 일부 독일을 검찰에 해신해 안 와서 못했지만 실제 발언 중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게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서해시 비밀 계좌에 포스콘을 들어왔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규는 돈 세탁 규모가 수조원대다. 이런 게 여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독일 검찰이 아직 회신이 안 온 것도 있고 아마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고요. 다음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로 더 뗄 것도 있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돈 세탁해서 수조원대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은 검찰이 넘기질 않아서 왜냐하면 이게 확인이 아직 안 된 부분이라고 판단됐던 거거든요. 저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TV조선이 독일 검찰에 질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독일 검찰에서 질문서가 왔는데 그 질문서 내용이 자기들은 최소원 씨의 비자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성취를 하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